완전 신났어 대장을 선택할래? 햄을 선택할래? 대장이죠 햄인데 햄인데 대장도 좋고 햄도 좋고 너희들 어떡할래? 어? 자 오늘은 풀라 님들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 이제 한 녀석 한 녀석씩 한 녀석씩 한 녀석씩 손이 먼저 해 자 오우 완전 잘하는데 이제 너 집에서 엄마가 완전히 효과가 나네 전혀 안 무서워 이 정도면 역시 아내도는 문제가 아니니까 익숙해지면 이제 퍼프트레이닝 졸업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정도면 당연히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게리트 와 좋았어 게리트 옳지 신경도 안쓰는거야 대범해진거야 게리트 아 못봤어 게리트 햄이 따뜻한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했나보다 네 신상이다 신상 와 이제 풍떨어져도 전혀 개의치 않네 쫄보았던 애가 쫄보사리가 너 왜 그렇게 됐어 응 쫄보사리가 왜 이렇게 됐어 오우 게리트 게리트 자 이제 들어가는거 한번 해보자 되는지 야 가만히 있어 너 이거 진짜 못했던거잖아 이거 들어가는거 기억나냐 아 집에서 샀는데 영상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는지 한번 볼까 자 예스 어떻게 해야돼 그렇지 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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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게리트 예 짝파 레디 게리트 예스 게리트 게리트 안전이 그냥 대범해졌어 그렇지 게리트 예스 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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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옛날에 왜 이렇게 망설였어 응 옛날에 왜 이렇게 망설였어 옛날에 왜 이렇게 망설였어 뭐 껌이네 이제 여기 올라갈 수 있겠어 여기 한번 올라가서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 자 이제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뛰어 올라가는거야 그렇지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도전하는거야 게리트 야 여기 예스 업 예 완전 달라졌네 여기가 여…… 예스 올라갈 때도 약간 불안해 다시 거기서 똑같이 올라가라 척척이야 척척이 영리해졌어요 완전 영리해졌어요 놓고 젖어 lunge Pare 완전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는데요? 완전 잘하는데요? 완전 잘하는데요? 의욕이 넘쳐 우리 우리 동생 우리 우리 동생 예스 그렇게 올라오면 안되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예스 아니야 아니야 막 넘쳐 그렇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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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예스 굿덕 잘했어 확실히 빨리 넘쳐 머리 굴리는 소리가 난다 오 바라 바라 예스 예 예 예 예스 업 스카이 자 이제 좀 바꿀거야 구조를 구조를 이제 바꿀거다 응?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 올라가려고 그래 쿵 푹 아랫 후윙하게 하우고. 여기 올라가는 거야 아 예스 예스 예 예 오옹 스피드 좀 줄여여 여기서 예 예 imbLY äm 숭아 왜 이렇게 잘하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